힘들어 하던 겨울이도 금세 애교를 부립니다.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나 보네. 이런 겨울이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는 지혜 씨. 곁에 두고 더 아픈 곳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기를 멈추지 않는데요. 겨울이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적고 이거를 적어야지 안 그러면 저희 아빠가 이따 한 번 더 주세요. 겨울이 케어 상황부터 약 먹은 시간과 종류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지혜 씨. 지난 4월 겨울이 턱 밑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 흑색종으로 밝혀진 후 이어진 습관이라는데요. 당시 3개월 시안부 진단을 받았던 겨울이. 턱을 제거하고 시간은 더 벌었지만 각종 합병증의 재발까지. 이미 나이가 많은 겨울이가 감당해왔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비가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. 도견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죠. 어렵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 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. 하루하루가 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. 지혜 씨 온 신경이 겨울이에게 집중돼 있습니다. 원래는 스푼으로 쟀는데 하도 주다 보니까 면대중으로 줘도 된답니다. 7개월째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일정량의 약을 챙기다 보니 반 간호사가 다 된 지혜 씨. 자세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. 사실 턱이 없는 겨울이에게 약을 먹인다는 게 보기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.